한국놀이교실을 찾아서 우리 시영시 진동민 놀이교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 서해안의 벨트의 중심지인 시영시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세요? 네 감사합니다. 이 시영시 하면 생각나는 게 월급포구 그리고 오이도시 프로라인 입맛도 끄는 구수한 짤레음이 틀어지는 듯 합니다. 여기에 뭐만 있으면 됩니까? 밥만 있으면 됩니다. 야 지금 이 시간이 배고픈 시간인데 이게 야 갑자기 또 생선구이가 생각이 나네 아이고 생선구이가 생각나면 소화를 시키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노래가 있어야 돼 야 노래를 또 얄밉게 노래 잘하시는 아주 예쁜 가수가 있습니다. 얄미운 정의 주인공 오성현씨의 무대입니다. 박수 한번 말해주세요. 다음은 3인 5명 시aho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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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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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2번 이 밤을 꿈으로 새로워진 모습을 온다 기억도 안 버리고 너 하나의 무조건 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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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